핫도그TV 시즌2를 이제는 한번 다시 한 번 물 튀는 거야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갑시다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아아 우와 이거 봐 너무 예쁜데? 어떻게 하냐면 선처제는 그냥 바닥에 안고 물을 위에서 앉아서 먹으면 될 거 같아 가자 가자 먹어봐 형 형, 내가 저 사람 투건볼게 한 번 천천히 먹어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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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원래 이렇게 쑥거면 돼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바로 밥하는 거야 하하하하 고기 좀 넣어주세요. 뜨거운 거 먹어요. 뜨거운 거. 자기야 나도 뜨거운 거 먹고 있어. 답답하게 할까 우리? 자기 얘기하지 말라요. 아 왜 이렇게 나왔어. 야 마카롱이 우리 나랑 채워야겠다. 채워지잖아. 그러기엔 너무. 너무 큰 수피데. 그러기엔 숟가락이 페이프네. 냉면? 냉면 올래? 냉면이 별로다. 민민아 알아보는 거 없으면 만들어. 과장님. 야 이 개는 진짜. 너무 한 거 아니야 그래도? 자기야 나 주민 냉면. 아 냉면 잘 먹었다. 자 그러면은 옷을 각자 갈아입고 23분에 만납시다. 10분 딱 있다가. 이제 이제 저 두 분 이제 다 갈아입으셨나? 지금 몇 분이야? 27분. 안 나오시죠? 가서 물어보는 건. 할래요? 그렇지 좀 몇 시.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든. 안 들키면 신랑 아니야? 안 들키면 돼? 저기. 딱딱딱. 저희 앞에 가도 돼요? 네. 환복 다 하신 거예요? 네. 근데 재현이는 너무 신난다. 여기 두고 있다가 찾아올야겠다. 아 잠깐만. 아 재희 사진은 왜 빼? 아니 물 묻으니까. 물 묻으니까. 물 찍는 거야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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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럴려고 유튜브 시작했나 싶기도 하고. 잘 시작한 거 같고. 언니들은요? 언니들은 몰라요? 제가 안 거 같은데? 제가 안 거 같은데? 우리끼리 들어가면 될 거 같아. 여기 청소하시는. 네? 청소하시는. 어? 되게 핫하시네? 아. 깜짝 놀랐다. 현수야. 재희야 됐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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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그래 괜히. 네. 무슨일이야? 네. 네. 아 제가 반응이 계속 이렇게. 어? 이거 왜 할 거야? 어? 이거 무슨 느낌이야? 아 뭐야 왜 그러지 마. 너 괜히 나왔던 것 같군요. 와 저분들을 왜 뛰자 이거? 여러분 야. 누구만 더 해볼까요? 가위바위보. 큰 근육 slept. 감사무지로 나와던ICA이 finalmente 새롭게 하고싶 LOUNY. 화이팅. 화이팅. 가자. 으아아아!!! 도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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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! 카메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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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재밌다. 야 나 다음에 와서 하고 싶어. 얘 아까 전에 그거 카메라 찍다가 넘어졌을 때. 그거 재밌겠다. 그거 존나 웃겨. 내 카메라 살리려고. 안돼 안돼! 개웃기다. 재밌다. 야 그리고 아까 바지 깨졌어. 야 그리고 아까 바지 깨졌어. 왜 그래 왜 그래. 아 어떡해. 왜 왜 왜. 어떻게 해. 어떻게 해. 어? 어떻게 해. 어? 아 어떡해. 잠깐만. 아파? 많이 아파? 구축을 좀 해줘. 내가 근육이 놀래. 왜 울어. 괜찮아 괜찮아. 병원 가면 돼. 왜 울어. 병원 가면 돼. 왜 왜 왜. 어깨 아픈데. 어 어떡해. 아니야. 괜찮아 괜찮아. 아무것도 아니야. 그 정도는 아니야. 아니 근데 지금. 지금 아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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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음식 같은 거 없어? 여기 앉아서 의자체로 올리면 돼. 앉아봐. 일단 앉아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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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성이 안 내리는데. Onun 이쪽이야? 어른 이쪽이야? 위쪽? його 요 vel 아까라 어디? 너 앰무entric falar? Kait Britt Ross Hall reader crusher 단근 이러는 중! 진짜 암구 얘 다 해봤네. 여기いました? 이건데? 이것도 안돼? 이게 안돼? 이게 안돼? 나 이거 안되겠다 아예 여기 환자가 있어갖고 혹시 앰뷸런스 보내주실 수 있나요? 발을 아예 못 움직이겠다고 하거든요 발가락을 발가락 까딱까딱은 문제없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파? 가만히 있어도 아파? 아니 나 이제 두고 갔다와 너 여기 혼자 걸음을 들어도 되니? 아 나도 도망쳐 아아 뒤에있다 뒤에있다 가만히 있어 어쩔 수 없어 가만히만 있으면 돼 오오오오 가만히 있어 현수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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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갔다 갔다 진짜 불쌍하다 나 움직이지 못해 저렇게 지분도 도망친다 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말만 나 어떡해? 나 걸을 수 있겠지? 아 야 야 죄송합니다 근육 다친 것 같아 우정도 울리네 근데 오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 와서 뒤에 상태로 한번 가만히 있어 어 야 일어나 흔들어 넌 뒤질래 진짜? 나 뒤집게 봐 아까는 아까 이렇게 하셨다 너 진짜 뒤질래? 아 왜 혼나나 잘rupt다 어? 어? 아 엄청 안 되는데 아 저거 젊나 쉬워 진짜 오오오오 тут 그냥 걔고 하다가 축구 하다가 쥐 난거잖아 아 너 진짜 뒤질래? 진짜 뒤질래? 아 아 아 아 씻 일반 걸 너 걸 수 있어 아 야 뛰어봐 아 아 돌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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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준 같아 왜.. 남준 같아 왜? 남준 얘기 좀 안 돼요. 남준 아 예. 남준 아예. 남준 어? 남준 어 맞아요. 남준 박현사에요. 남준 아예. 남준 아 진짜요? 남준 어! 아 진짜 아파요 진짜 반갑다 진짜 알아보셔서 좀 놀랐어요 내가 왜 이름 보고 몰랐지? 아 그러게요 구성변생 박현선아 재열님하고 제이씨 그 두 분 사귀기 전부터 봤거든요 아 완전 통화 각장오빵 때부터 보셨구나 회사 이전 하기 전 좋죠 저 실물로 보일 거 어때요? 어 이쁘세요 안녕 한번 해주세요 같이 해주시면 돼요 안녕 하자 우린 놀러 이제 제이만 붙이면 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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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 Design 하하하 캣 눈빛 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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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느낌 있거든? 하나 둘 셋 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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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었다 응 야! 괜찮아? 괜찮아? 얘들아 보고 싶었어요 어떡해 어땠어? 같이 못 돼서 너무 안 좋으셨어요? 이거 진짜 재밌어가지고 옷을 씻고 테이크 만납시다 갑시다 아 여기 환자분 이쪽으로 와주세요 거기 고기 꼽는 자리여가지고 아 오케이 주인공 분들은 또 여기 가운데 앉으셔야 되니까 여기 앉으시고 communities 예 의자는 움직이시면 안 돼요? 제가 여기 고기 꼽고 두 분 테이블 거기 서시면 돼요 이거 너무 외로웠다 이거 전용페이블이야? 이거 좀 외로운데? 아 따로 빼드린 건데 아 고기 한 번 넣어봅시다 한번 고기 한 장치 inch 맛있게 구웠나 한번 먹어봅다? 맛있게 구웠나? 맛있게 구웠나? 어, 먹어봐. 아, 이거. 언제 맛있을까요? 네.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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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, 짠! 아, 허벅지가 싹 났네. 어, 진짜. 허벅지가 진짜 싫어. 난 완전 맛있어. 와, 아까 울더니. 자기들 목걸음을 어떡하냐고 울더니. 하하하하하하하 얘가 나 뛰어다닐 것 같아. 어, 이게 싫어. 아, 사노! 아, 사노! 아, 사노! 상, 노, 상... 안 되겠지? 하하하하하하 6, 2, 4! 하하하하 아, 사노! 아, 사노! 아, 사노! 아, 좀 이런 것 같아요. 진짜 카메라 없이. 카메라 없이. 만약에 우리 집에서 본다고 치면. 응. 어, 또 아이들을 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예, 예, 예. 나 좋아해? 하하하하하하 딱說 어디 있었어? 하하하하하 adhم 어, 그래서 하하하 UE 아어 nước 감사합니다.